어른은 4,000원이네 이게 올랐나? 이게 3,000원인 것 같은데? 여기 오른 것 같은데? 양동마을, 경주 양동마을 경주 시민은 경로우대 장애인 국가유공 양동마을 추량이 공수행 저희들은 뭐 해당사항은 없어 돈 무조건 다 내야 돼 저 보이는데까지 걸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벚꽃이 다 피었습니다 벚꽃이 다 피었어요 벚꽃이 다 피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는 수리를 하네 작년에 왔을때는 여기 수리 안했는데 올해는 수리를 하네요. 바새는 아직 상추하고 아주 마늘하고 잔뜩 시워놨네. 아 여기도 생활하는 공간인데 되게 예쁘죠? 그쵸? 집이 굉장히 예뻐. 아 이 나무가 나이가 엄청 먹었죠. 그쵸?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꽃은 피었습니다. 나무 나이가 엄청나겠습니다. 약과도 팔고 감주도 팔고 수종과도 팔고 아 이렇게 무인 판매대가 있네요 약과 하고 수종과 하고 무인 판매대를 이렇게 예, 이 파리가 지금 나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보시면은 향나무가 굵게 오세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굵기가. 향나무가 이렇게 굵어지려면 굵기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밑둥이 굵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세월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집 역사가 그만큼 됐다는 뜻이겠죠? 이 집에서 탁 내려다보면은 옛날에 다 여기가 논밭이었을 텐데 하인들 일하는 게 다 보였을 것 같아요. 누가 농땡이 치는지 한눈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마을에서 딱 보면은 그렇죠? 다 보였을 것 같아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야 꽃 핀거 봐라 엄청 미끄럽다 빨간거 패러니까 엄청 이쁘네 이게 분홍이잖아 이건 임금님이 지어준 집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집이라니까 겉만 보여주지 안으로는 못 들어가네 그죠?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해 놨는데 이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네 막아 놔 가지고 개방을 하려면 다 해야죠 그죠? 이거 막아놓고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안으로는 못 들어가 그래도 겉에서는 볼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그래도 겉에서는 볼 수 있게끔 해 놔야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집뎀의 모호와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좀 asymmetry 고마워 드디어 우리가 내려오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얘가 아이고...얘들도 이제 필라고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다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봄꽃이 아주 예쁘게 잘 피었다. 봄꽃이 아주 예쁘다. 여기는 생활을 안하시는 것 같은데요. 빈집인 것 같은데 가끔씩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봄꽃이 예쁘죠? 봄꽃이 예쁘죠? 봄꽃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봄꽃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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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옛날 수도도 있고. 봄꽃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봄꽃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봄꽃이 예쁘죠? 봄꽃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봄꽃이 XiaoYiIiiingmaningu가 35 different различions Two different historical significance with a Main Rat 봄꽃이 예쁘게 잘 어울려요.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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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여기도 그래도 양반이네 짖지도 않고 양반이요 안녕 여기는 집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 멋지네 그죠 이제는 꽃들이 꽃들이 진다 홍길래 이건 이곳이 작은 저장 길고 이렇게 둘이 네네 아멘 개나리도 피고요 벚꽃도 다 피었어요 아 고양이 집이 여기인가 보다 응 네 으 은 으 으 으 으 으 야 이게 뭔 나무지? 나무가 진짜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데요? 양동의 향나무라고 선생이 세조 5년에 집을 짓고 그 기념으로 향나무를 심었다 그러는데 나무추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이 집이 다른 집하고는 약간 구조가 틀리면서 굉장히 아름답네요 집이 여기로는 들어가지 말라고 써놨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여 집이 엄청나게 예뻐 보고 가라고 아니 집이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어요 난 모르고 그냥 지나갈뻔 했잖아 지금 나가다가 올라와 보니까 엄청 이쁜거야 그래서 찍어 가지고 가려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엄청 잘 가꾸셨는데 아이고 또 이 풀 뽑는더라고 야 집이 완전 크림입니다 크림 네 네 예예예 이 집 마당에 들어오는 것도 미안한데 예 예예예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갖고 여기가 고양이세요 사원님 아니요 아니면 조금 더 예 시집 왔어요 아 시집 오셨구나 네 시집 내날 경주 권역입니다 아 경주 권역입니까 예 아이고 꽃 봐라 이거 아직 만개는 안됐어 예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 집을 못 보고 그냥 여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아 그러세요 아 이게 양동마을에 오시면 이 집은 꼭 보고 가십시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초가집이 너무 아니 초가집이 제일 여기가 아름답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확인해 보세요 또 날라가세요 예 아 아 풍경소리도 좋구요 예 예 기가 막히네요 예 예 기가 막히네요 야 우리 사모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이런 집에 사시고 그림이네 그림 예 그림 같은 집에 사십니다 집 구경 잘하고 갑니다 예 예 예 예 예 야 난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이뻐 이 마을 자체도 이쁘지만 이 집은 여기다 석축을 쌓아갖고 석축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예 집이 완전히 그림 같습니다 예 꽃이 피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봄되니까 진짜 ㅋ ön heck цев 이렇게 봄이지 제 어제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